이게 지금 언니의 마음인 거죠. 덜덜덜덜 떨리는 게. 네. 평상시에도 덜덜덜 떨리는 게 심하죠. 네 좀 많이 놀래. 놀라는 것도 놀라지만 항상 무섭다 그래야 되나 두렵다 그래야 되나. 예 항상 그래. 그렇죠. 언니 사주록을 보자 보면 맞으면 맞고 틀리다 틀리면 틀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한 번도 남들하고 시내 보지를 못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 어렸을 때부터 내 여섯 살. 여섯 살 그때부터 버려진 내 인생.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고. 그렇죠. 그래서 누구한테. 사랑을 받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고. 항상 그냥 이 나이가 먹도록 그냥 내가 나만 사랑해야 될 사랑.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냥 이런 몸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말하는 것은 학교에 가서 경상활동을 하냐고 묻는 거예요. 못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사람하고 틀려 보려고. 못 한다고요. 네. 여기서부터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여섯 살 때부터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복탄 인생을 14살 17살 이미 다 겪어버렸어요. 몇 십 대 초반에 그쵸. 네. 20대 후반부터는 내가 남들한테 항상 왕따댕 인생을 너무 많이 사는지라 누구하고 말하기 겁났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쵸 숨어 지내는 삶이 너무 컸을 거예요 응. 내가 하지 않았는데 항상. 내가 했다라. 그런 원망. 그 원망이 아니지 그런 누명이지 누명 원망이 아니 누명이지 누명이나 쓰고 좀 있고. 항상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너 혹시. 니가 잘못했어. 항상 그런 소리나 듣고 살았는데 어떻게 몸이 병이 안 들어 응. 한번 물어볼게 서른세 서른일곱 서른아홉을 어떻게 견뎠어. 그때 국방장이랑 그냥 막 왔어요 하고. 그니까 서른세부터 아까 어릴 때부터 있었고 서른세부터 서른아홉을 어떻게 견뎠냐고. 언니가 서른세 서른 스물일곱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주거든요 사주가. 아닌 거예요 응. 누구한테 그렇게 맞고 살았어요. 엄마한테도 맞고 살고. 응. 사람들한테 항상 맞았을 때. 응 그게 너무 심했던 것 같아. 그건 맞으면은 왜 맞고만 살았어 언니도 같이 던져주지. 언니도 때려주지. 어? 제가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 상대방한테 잘못하면은 그 어비. 우리 아들한테. 그 뜻이 아니에요. 내가 맞고 사는 것은 내 엄마를 이야기 두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맞고 살았냐고 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맞았다 이야기했고요. 내가 말하는 것은 당시 신랑을 두고 말한 거 말한 거였어요. 신랑 만나고 나서 인생이 더 바뀌었잖아요. 더 꼬였잖아요. 아무것도 못 쳐다보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닌가요? 환자에 아니에요. 전. 아 그 사람이. 전. 전.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그 사람 생각하면 너무. 그러니까 부들부들 떨고 있고 거기서 온 병이 지금까지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난 그걸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 사람하고 하고 지는 지가 없거든요. 됐는데 내 마음이 내 심장이 그걸 기억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걸 기억하고 있다고요. 아까 스물 여섯 스물 일곱 그거부터 서른 아홉을 어떻게 지내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이 사주가 이때는 죽음의 공포였거든요. 아니에요? 네. 그러면 심장이 떨려서 대답 못하면 못한 대로 있으세요. 네. 그냥 내가 언니한테 물어볼게요. 한 번씩 전 보러 다니시죠? 네. 전 보러 다니시죠? 네. 그러면 이런 소리 들었을 거예요. 너 신 받아라. 네. 근데 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그리고 거기에 한 번 우리 무당이 무슨 말을 하면 골똘히 생각하신 분이에요. 맞아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겁을 찔르신 분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무당도 사람이에요. 왜 그런 말을 들어서 내가 자꾸 불안에 떨고 있어야 되는데. 떨지 마. 안 떨어도 돼. 응? 그건 내가 가르쳐 줄게요. 혹시 일본하고 뭐 관련된 그 집안이 일본하고 관련된 게 있어요? 저는 솔직히 엄마 아빠가 옛날 얘기를 전혀 몰라요. 몰라요? 네. 그러면 산소 갔다 온 적 있어 없어요? 산소요? 네. 산소는 아니고요. 그 뭐지? 아 그거 낙골땀. 아니. 내 산에 있는 산소를 말하는 거야. 왜 이 말을 물어보냐면. 네. 이 산에 있잖아. 이 산에 가려면 이 길목을 이렇게 쭉 따라. 산길을 따라. 네. 여기 왜 산이 얕은 봉우리에 묘가 이렇게 이렇게 봉이 없는 산이 하나. 산소가 하나 있을 거야. 그 밑에 좀 따라서 또 산소가 또 있을 거야. 옛날에 이모 할머니가 그쪽 공동면실에서 부근에서 사셨어요. 그쵸? 네. 그쪽에서 언니는 헤아리를 놓으면 놓았지. 신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그는 아니야. 네. 그 사람이 지금 물어보는 거야. 이 산소를 기억하시냐. 네. 맞아요. 그쪽에서 언니한테 넘나드는 건 있어. 네. 그러니까 그거에 겁먹지 마. 왜? 그는 이모 쪽이지 없는 쪽이 아니야. 아. 예. 알아들어요? 네. 예. 그래서 그쪽의 것은 어쨌든 저렇든 그쪽에서 가져갈 거니. 예. 가져갈 거니. 예. 한다고 겁먹지 마시고. 언니가 이런 상태라면. 이런 상태라면. 예. 예를 들어서 뭐 굿 아닌 하람이라도 못 꼰쳐요. 근데 이런 상태에서 내가 좀 벗어난다 치자. 벗어난다 치자. 내 정신력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정신이 바닥이에요. 바닥. 그쵸? 네. 바닥인데 솔직히 그럴 거예요. 간신히 아까 뭐 일도 조금 간신히 하실 거예요. 네. 그냥 또 물어볼까요? 술 없이는 못 살아요. 어? 술 드시지 마세요. 왜? 내가 나도 못 이기면서 술을 드셔가지고 내 정신도 아닌데 남의 정신으로 살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아니. 나한테 죄송할 필요가 없어. 아니야. 나한테 죄송할 게 아니야. 언니네 인생이 지금 싹 사라지고 있단 말이야. 언니네가 어떻게 만들고 있어. 틀렸을까? 술 한 잔 마시면 그 술이 술을 계속 마시고 있잖아. 내 정신이 아니야 잠들잖아. 맞지? 아까 그랬지? 아들 잘 키우고 싶다고 했죠. 내가 지은 내가 말로 지은 죄가 내 아들한테 갈까봐 무섭다 그랬죠. 그럼 내가 본 것은 어떻게 할 건데? 그쵸? 그냥 힘들겠지만 힘들겠지만 어 그 아기를 위해서 내는 나처럼 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우리네 지겋지겋한 인생은 우리 배에서 꺼내야 되잖아요. 아까 내가 말했죠. 산소 그 쪽에 그런 바람이 일어나니 가서 집에 가셔서 된장! 된장이요? 예 빨리 기억하세요. 된장 이만큼 떨리니까 글씨도 안 써져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된장 두 스푼이란 소리예요. 김치 한개나 이렇게 해서 풀뿔 물 넣고 끓여요. 물 물 이렇게 해서 끓여요. 된장 두 스푼 김치 하나 다 넣고 꼭 끓여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는 냄새가 날 거예요.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밖에다가 집 돌리고 밖에다 버려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그렇게 나면 괜찮으실 건데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언니가 힘들 거예요. 술 마시지 마세요. 언니 술 먹으면 미안해요. 나 이렇게 말해도 될까? 또라이 돼요. 애로워서 또라이가 되는 거야. 내가 못했던 거 술 한잔 먹으면 내가 그 옛날에 맞고 살았던 거 내가 저게 했던 거 딱 생각이 나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에요. 언니를 술을 먹어서 언니를 편안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더 나를 힘들게 괴롭힐 거란 뜻이야. 알아들어요. 이렇게 하고 나면 산소의 벌전이 많이 벗겨질 거고 신은 당신 이모가 장난했지 당신이 장난하는 건 아니야. 맞지? 그쪽에서 바람이라는 거야. 그쪽 바람을 내가 이걸로 한번 막아보려고 이렇게 써준 거니까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서 이거 귀한 거니까 대충대충 듣지 마시고 하세요. 아셨죠? 김치는 하나가 어떻게 그냥 통치로 넣어요. 아 통이요? 네. 그리고 나는 언제 돈 벌까요? 마음속에 물어봅니다 나한테. 그쵸? 마음속에 언니가 안 물어봤어요. 언니 마음이 그렇다고 아닌가요? 맞아요. 나는 언제 돈 벌 거냐고 언니 정신이 똑바로 배겨야 돈 버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이런 마음으로 어떻게 돈 벌어? 너도 너도 떨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마디 하면 나한테 하는 소리 같아서 듣기 싫어. 나와버려. 응? 누구하고 이렇게 그냥 나한테 하든 말든 신경 안 쓰고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어렸을 때 당한 상처가 너무 깊다 보니까 그 상처가 쉽게 안 나간다는 뜻으로 말하는 거야. 그치?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냥 너네들은 너네들과 살아라 나는 너 이쁜 얼굴로 나는 이쁘게 살란다. 그렇게 생각해 이쁜 얼굴도 뭐 하는 건데. 이제 웃네. 그리고. 사람한테. 이거 좀 내가 말해도 되죠. 한번 꽂히면 그거 풀릴 때까지 따지는 성격이 있거든요. 그 사람 질려버려요. 그냥 내려놓을 때는 무서워요. 그리고. 내가 언제 좋아질까 언제 돈 벌까가 아니라 아까 말했죠. 내 정신력도. 달려있다. 언제까지 내가 여섯 살 때부터 힘들었던 거 언제까지 질질 끌고 갈 거야. 그니까 아니잖아. 아니지. 맞죠? 그니까 힘내서. 왕따 당한 인생이 끝까지 왕따 당하지는 않아. 내가 잘 KARINcken한데입니다 guar pharmaceutical 상자 Moderna. 제가 잘 Abe. 어머니가 잘 알아요. pół의 знаком park Tracy Amazing Laura lip 남안 남 좋게 감사합니다.